여러분 예전에 광고에서 유행하던 CM송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이 노래가 한창 유행할 때요 제가 중고등분과 대학분과 하여튼 친구들이랑 유행했던 게 있어요 그냥 딱 얼굴 쳐다보고요 손 한번 꽉 잡아주고요 알지? 그리고 이렇게 딱 가는 게 남자의 가오였습니다 멋있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적이 있어요 또 기도 제목 가지고 무슨 기도하고 저런 기도하고 이럴 때 제가 그 친구 옆에 딱 가서 그냥 손 한번 탁 잡아주면서 알지? 그러면 모든 게 다 통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CM송이 떠올랐던 이유가 있어요 교구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저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락방 신방 가면요 다락방에서 저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미리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방을 다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득 제가 A성도님, B성도님, C성도님, D성도님, E성도님까지 이렇게 쭉 가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계속 너무 똑같다 내가 똑같은 기도 제목을 지금 너무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들면서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 노래가 들렸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가 세밀하게 적어놓고 또 세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훈련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성경은요 구하지 않는 것보다 구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훈련은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교구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참 많이 훈련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 리스트를 쫙 적어놓고 그거 가지고 하나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은 들으시지 않으실까봐 조마조마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불현득 드는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기도 제목을 저희들에게 나눴는데 아 오늘 목사님이 3번 기도를 빼먹었네 3번 기도 빼먹으셨으니까 3번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저도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직면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훈련이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을 알고 계신다 내가 입술로 하나하나 또박또박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이 믿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광경이에요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생계수단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그냥 예수님 보고 나 따라와라 해서 그렇게 따라간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켜서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이후에 제자들이 오늘 그물도 내려놓고 가족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제자들이 따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기도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얼만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도 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도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요 하나님을 정말 풍성히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예배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데 지금 평생 잊지 못할 한 순간이 있어요 그게 군대에서 찬양했던 순간이거든요 유격장에서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자 성도님들 제가 그랬어요 유격장에서 막 장기자랑을 한창 하고 있는데 장기자랑 끝나는 순간부터 다시 기합이다 막 이러는 순간이었어요 막 기합받는다 그러니까 막 없던 장기가 막 나오면서 거기 있는 군인들이 그 유격장 안에서 얼마나 막 뛰어나와서 장기자랑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장기자랑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참이 저를 가르쳐서 그러는 거죠 야 조정관 너 빨리 나가라 저는 장기가 없습니다 너 나가서 찬양이라도 해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군대에서 유격장에서 그 유격 훈련장에서 찬양을 불렀어요 신로함을 불렀거든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리고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그걸 이렇게 한 번만 부르면은 그게 한 40초 50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참들이요 좀 살려달라는 그 눈빛을 보내면서요 그날 이 한 곡을 가지고 한 5분 10분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계속 이 찬양을 반복하면서 그 군인들과 함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아주 유격장에서 그 노래를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아주 행복하게 잘 지냈다 하면 좋았을 텐데 그 뒤로 엄청 기합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합받고 부대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저희 대대장님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조정관 너 겁나지 않았냐 내가 군생활하면서 너 같은 사람 처음 본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답했지만 제가 대답했지만 참 너무 멋있는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대대장님 저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다 계신다고 믿거든요 유격장에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면 제가 찬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딱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대장님 비서가 됐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따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했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반응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했던 행동들이 나타나거든요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그물을 버렸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은 세배대의 아버지 그 아버지 가족도 버렸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갈릴리 어부들에게 있어서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물을 버렸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배도 버렸다 심지어는 삶의 중심, 삶의 중심 가장 소중한 곳 그들의 가정까지도 가족까지도 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팀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다른 모든 관계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정렬을 다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라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을 다 미워하고 오직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라 그렇게 보일 만큼 나를 따라라 내가 너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요청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에 반응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이 목표가 되고 우리 가족의 행복이 깃드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많은 고기 행복에만 머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도 분명하게 직결됩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기도하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너의 기도의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도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기도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읽혀지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 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의탁하며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요 자기 본래의 것에 대한 모든 신뢰를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달리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신뢰했던 것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 행위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요 우리의 기도 제목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내 삶의 왕이시지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많은 고기를 얻는 것보다 가정에 풍성한 행복을 얻는 것을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말해야지 1번부터 10번까지 오늘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돼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이십니까 10번까지 기도했다가 문을 열고 나갔는데 아 맞다 내가 5번을 못했네 차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5번 빼먹었는데 5번을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그물도 버리고 자기들의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어디를 갔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은혜를 얻었는가 오늘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거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운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집에 와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기록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라는 기록이 단 한 구절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고쳐달라는 기록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 큰 문제였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마가보금 1장을 막 쥐잡듯이 다 뒤져보았어요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 단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자기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고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는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그 가정을 찾아가시고 그 가정의 가장 큰 문제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 여러분 그 존경받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기도이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그물을 내려놓고 가족들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끌어가시는 그것을 향해 따라갔더니 그것이 내 집이었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문제의 현장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 집 와주세요 강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집을 찾아가시고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부르짖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병든 장모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것을 말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 간절해야 하나님이 움직일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행여라도 한마디라도 빠져서 하나님께서 지나치실까봐 세밀한 리스트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그거를 낭독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바로 잡고자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왔다면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왔을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누리며 이 은혜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무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서 따라왔는데 오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의 목숨을 얻기 위한 버리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면 진정한 자신을 얻으리라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구원하리라 죽음 즉 매일 자기 야망과 소원의 죽음 결국에는 몸 전체의 죽음에 온전히 순응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무엇도 움켜쥐지 말라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리 안에서 죽지 않는 것은 부활할 수 없다 자신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미움과 외로움 절망과 분노 파멸 부패만 얻는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그분을 찾을 뿐 아니라 나머지도 덤으로 따라온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그분을 찾을 뿐 아니라 나머지도 덤으로 따라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 줄 믿습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쫓는 그 자체가 기도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쫓는 그 사람의 형편을 얼마나 깊이 헤아리시고 또 그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지 못하신다면 어찌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작년 연말과 올초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에 대해서 훈련시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론으로 가득 차있던 저에게 기도 조 목사 기도 좀 바꿔야겠다 너의 기도가 너무나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훈련시켜 주셨던 본문이었어요 작년 연말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둘째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이를 임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이거는 큰 간증거리에요 정말로 간증거리입니다 제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일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혈과 구토를 반복하면서 너무 힘겨워했어요 그러다가 병원에 갔더니 그 원인이 폐혈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생아가 폐혈증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너무 소망 없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피 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좀 다 소멸시켜 주시라고 열 좀 내려 주시라고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그냥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하나라도 더 빼먹는 것이 있을까봐 우리의 애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몸조리도 못하고 감염병동에 있는 우리 아내를 보면서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기도 리스트 만들어야지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그것도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조목사 나를 따라와라 조목사 나를 따라와라 네가 붙잡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네가 섬기는 양떼들을 향해서 가라 네가 섬겨야 될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 자리를 지켜라 사실은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성탄주일날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찬양 부르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 찬양 부르기가 참 힘들었어요 교구에서 또 장례가 났어요 이전 교구에서 마무리하면서 장례가 나고 새로운 교구를 맡으면서 장례가 나고 정말 그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께서는 목사님들이 도와주시겠다고 이 상황들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 있기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 쳤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너무나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장례를 인도하면서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두려움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중얼거리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시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그냥 중얼중얼 그냥 이 찬양만 부르고 다녔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화장실에 앉아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신방을 다니면서도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은 나의 자리로 찾아와 주시고 제가 그 당시에 이게 묵상을 하면서 썼던 내용을 보니까 이런 투박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써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에 순정하여 하나님을 따라갈 때 사실 내 마음은 불신과 불안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 오늘 장례 직장에서 부활을 선포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묻는 것만 같았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많은 중보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다 하지만 그조차 내려놓고 예수님이 불러주신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신다 수많은 중보자가 없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린다 그 음성을 인해 내 영혼 평안해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기도의 시작은 그물과 나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기도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누구인가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